처음 와보잖아 나는 생각보다 좋은데? 아 그래요? 어떻게 생각하지? 아 형 처음 가보는구나 난 처음 가보지 아 여기구나 아 아직도 있어? 오 그대로네 저 핑크팬도 아직도 있다 똑같은데? 그대로 있는데? 그치 똑같지? 그래! 저번에 했었어 모든 게 그대로더라고 예예예 남용관 남용관? 이거요? 응 오케이 맞다 맞다 그 남용관 그래 우와 우와 여기구나 여기가 저번에 나래하고 키하고 맞습니다 여기서 춤을 추셨는데 선이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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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는데 어머어머 야 나 저기 또 가고 싶다 좋아 좋더라고 어머어머 어머어머 지금도 그러면 계속 쓰시는 거죠? 친구들 친구들 올 때 쓴다요? 응 괜찮네 진짜 안 변했구나 우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 여기는 좋더라고 낭만 있어 너무 좋아 좋죠? 얼마나 좋아 도심 속에 이 와 맞아 그 느낌이 좋았어 빌딩 사이에 저것만 있는 게 너무 좋았어 네 너 여기 있는 거를 한 한 1500세대가 보겠다?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봐야죠 프라이버시가 아예 없네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저기 있어? 그대로 있어? 우와 우와 뭐야 있잖아 그대로 있네 접었다 펼게요 접었다 펼게요 접었다 펼게요 누나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? 그래 4차원 저거 집수리 선보가 좋았어요 응? 딱 이러면 이제 4차원 오픈 나면과에서 살모 내려버렸어 어떤 마음이다 아 되게 부러웠었는데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거 잘 만들었다 너무 부럽다, 나 이런 데가 너무 부러워. 공간도 넓지도 않고 딱 좋네. 너 진짜 천국에 사는구나. 너 배 안 고파? 저 배고파요. 배고파요. 배고 보지? 안은 식당에다가 거기다 부탁을 했어. 아이고. 저기 근데 더운데. 잠깐만. 보지마. 1대로 보면 안 돼. 예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 안에 런닝이라 이거 티만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. 그래, 쉰덴하니까 좀 부탁할게. 네! 저런 얘기 속으로 하지 않아요? 그렇지. 신선도가 제일 생명이기 때문에. 근데 재료가 은근 많은데요? 뭔가 엄청난 요리를 할 것 같은데. 아 셰프 걸 갖고 온 거야, 저거는? 그렇죠, 그대로 다 훔쳐왔어. 아이고. 식당에서 가져왔죠? 어머나. 이거 다 그 식당에서 가져온 거야. 어? 아 진짜요? 어. 내가 따로 밤에 가서 배우고. 되게 좋네. 그래서 총 3가지 코스야. 맨 뒤가 메인드시고. 정성이다, 형님. 네. 처음 먹을 건. 천엽? 오, 천엽. 저 천엽 진짜 좋아해요. 본명이 창엽이잖아요. 창엽이야? 그 별명이 이 천엽이었어? 천엽이라고 불렀죠, 많은 친구들이. 네. 너야. 진짜. 예? 저요? 이 둘이 더위를 먹은 거야? 애피타이저 일단 해볼게. 아, 쟤는 여기 못 있겠다. 물을 끓여. 너무 팔팔 끓으면 안 돼요. 이거 이거 꿀팁이야, 배워봐. 한 72도 정도 올라왔구나. 오케이 좋다. 툭툭 그냥 바로. 툭툭. 아, 이거 이제. 감지가 되는 거잖아. 난 닦고, 셰프트는 닦고 말겠다. 이대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. 네. 이게 사실은 불순물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거를. 이거 배쳐요. 빠르게 배쳐서 찬 거에. 더 식감이 꼬들거리고. 오. 아, 그렇겠네. 형님 그 요즘에 회색 요리사 같다. 회색 요리사. 요즘에 그 회색 요리사 같다. 회색 요리사. 아, 핵 흑백 요리사? 흑백 요리사. 회색 요리사라니요? 자기 색깔 아이없는. 그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거. 야 그래도 흑백을 합쳤네, 그래도. 확실히 그림을 그리는 친구랑 합쳤었네. 흑백이 있구나. 이거 지금 지금까지 어려워. 안 어렵지? 조은이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잖아요. 네.